얘들아, 꼬마제 코너 좀 봐. 자두파이를 먹고 있어. 꼬마제 코너 코너에 앉아 크리스마스 파이 먹죠. 엄지를 넣어 자두를 꺼내 말해. 나는 최고 멋져. 꼬마제 코너 코너에 앉아 크리스마스 파이 먹죠. 엄지를 넣어 자두를 꺼내 말해. 나는 최고 멋져. 꼬마제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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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레모네이드 마셔 달팽이 벌레 발견하고서 밖에 뛰어나갔죠 꼬마 진패 칼 뒷마당 앉아 만화책 읽었죠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해 함께 만화책 보자 꼬마 진패 칼 뒷마당 앉아 만화책 읽었죠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해 함께 만화책 보자 안녕 얘들아 기초밥의 가족들을 만나봤니? 천번째 손가락을 보렴 그건 아빠 기차야 아빠 손가락 아빠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여기 두번째 손가락이야 이건 엄마 기차야 엄마 손가락 엄마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번째 손가락은 평화기차야 평화 손가락 평화 손가락 평화 손가락 평화 손가락 어디 있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네번째 손가락은 누나 기차야 누나 손가락 누나 손가락 누나 손가락 누나 손가락 어딨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은 애기 기차야 애기 손가락 애기 손가락 애기 손가락 어딨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재밌지 않니? 한번더 손가락들을 확인해보자 아빠 손가락 아빠 손가락 어딨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여기 두번째 손가락이야 이건 엄마 기차야 엄마 손가락 엄마 손가락 어딨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세번째 손가락은 경화 기차야 경화 손가락 경화 손가락 어딨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네번째 손가락은 누나 기차야 누나 손가락 누나 손가락 어딨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은 애기 기차야 애기 손가락 애기 손가락 애기 손가락 애기 손가락 어딨나요? 어딨나요? 여기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정말 멋졌어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히 가요 안녕히 가요 다섯 아기 오리 달 고치 보자 다섯 아기 오리 가 해 옹치 다가 온독 오리 가 퀵 퀵 퀵 퀵 퀵 네 아이 만도라완 네요 네 아기 오리 가 해옹치 다가 온도 노모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세 아이 만도라완 네요 세 아기 오리 가 해옹치 다가 온도 노모 퀵 퀵 퀵 퀵 퀵 세 아이 만도라완 네요 해옹치 다가 온도 노모 아주 멀리 갔네요 엄마 오리 가 퀵 퀵 퀵 퀵 두 아이 만도라완 네요 두 아기 오리 가 해옹치 다가 온도 노모 아주 멀리 갔네요 엄마 오리 가 퀵 퀵 퀵 한 아이 만 돌아완 네요 한 아기 오리 가 해옹치 다가 온도 노모 아주 멀리 갔네요 엄마 오리 가 퀵 퀵 퀵 다섯 아이가 모두 돌아완네요 더 만나요 아침에 준비하기 배워보자 밥 기차와 함께 우리가 이빨을 닦는 법 닦는 법 닦는 법 우리가 이빨을 닦는 법 아침 일찍 우리가 얼굴을 씻는 법 씻는 법 씻는 법 우리가 얼굴을 씻는 법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우리가 머리 빗는 법 빗는 법 빗는 법 우리가 머리 빗는 법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우리가 옷을 입는 법 입는 법 입는 법 우리가 옷을 입는 법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우리가 학교 가는 법 학교에 가는 법 우리가 학교 가는 법 아침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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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새 작은 고양이 이야기 들어봤어? 새 작은 고양이 장갑 없어져 울고 있네요 엄마 엄마 장갑을 잃어버렸어요 장갑을 잃어버렸으니 화이 못 먹어 야옹, 야옹, 화이 못 먹어 새 작은 고양이 장갑 찾아서 울고 있네요 엄마 엄마 여기 봐 장갑을 찾았어 장갑을 찾아왔으니 파이 먹으렴 야옹, 야옹, 화이 먹는다 새 작은 고양이 장갑 끼고 화이 먹네요 엄마 엄마 장갑이 다 더러워졌어요 장갑이 더러워지다니 한숨 나오네 야옹, 야옹, 더러워졌네 새 작은 고양이 장갑 빨아서 말려놨어요 엄마 엄마 장갑을 다 빨아놨어요 장갑을 빨았구나 근데 쥐냄새가 나 야옹, 야옹, 쥐냄새가 나 아이콘새가 나 매주 shooters 지금 이 보면 나의 아이콘이 걸어간 적이 없었는데요 분이 생명의 아이콘이 무슨 일일이 어떻게 되요? 이제 여행은 치는 flavour 좀 전에